예!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여기 수원역인데요. 달보 씨가 앞에서 인터뷰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 걱정돼 죽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자도 들었고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자신감이죠. 하이힐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아, 저기 카메라. 친구, 일로 오세요. 아, 친구만 잡혔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 게시하는 것처럼 하고 아, 수원 사시는구나. 근데 수원하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원에서는? 수원에서 좋은 거 기억이 안 나? 수원에 딱 수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요? 어, 뭐 우리 동네, 짱 좋은 우리 동네 뭐 이런 거. 수원은 이런 게 좋다. 수원은 놀 때가 많다. 아, 수원은 놀 때가 많다. 그래서 수원역에 오늘 뭐 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놀러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네. 여섯 살 때 뭐하고 놀지? 밥 먹으러. 자, 발을 살포시 이렇게 앞으로 내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이힐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분들의 하이힐 밖에 안 보이는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오늘 좀 높은 구두를 신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막 저라도 될까요? 제 거라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서 온 김소영입니다. 네, 김소영 씨 반갑습니다. 제가 하이힐을 미션인데 잠깐 길이만 이렇게 높이만 재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입니다. 탑동? 네. 아,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에서 지금 안 나오시고 왜 수원역에 있어요? 놀고도. 아, 놀고 나오신 거예요? 아, 그럼 밥 먹으러? 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오늘 미션이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하이힐을 몇 센치인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운동을 샀어. 아니, 뭐 어때요? 뭐 어때요? 내가 다리 길이 잰다는 것도 아니고 하이힐 길이를 잠깐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높아. 저는 수원에 살고요. 네. 21살이요. 어머, 너무 21살. 친구분도? 네, 21살이요. 수원 사시고요. 네. 수원 어디 사세요? 연무동이요. 연무동이요. 아, 저는 수원 건산동에 살았었거든요. 인계동. 인계동에 놀 때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은 놀 때만의 인계동을 두고 수원역에 나오셨나요? 영화 보려고. 영화 보시려고. 어떤 영화 보셨어요? 해운대 보려고. 아, 이제 보려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기고. 오, 언니 고마워. 너무 높은 거 신고 나와줘서. 매컨대, 매컨대. 너무 고마워요. 그냥 이렇게. 네. 살짝만 해주시면. 아, 저는 화성 살고요. 오, 화성. 네, 22살이에요. 아, 그런데 화성에 사시는데 어떻게 수원역까지 나오셨어요? 아, 가까워요. 수원역까지. 아, 그래요? 그런데 평일인데 오늘 놀러 나오신가봐요? 네. 아, 남자친구. 네, 있다. 어머, 남자친구. 어딨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나요? 아니. 이 분 남자친구 있나요? 그, 기린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하이힐. 하이힐. 나의 굽. 자신 있으신가요? 하이힐. 하이힐의 굽기리를 제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부씨, 저 외계인 같아요? 네. 왜요? 아니, 제가 만약에 태부씨가 저한테 인터뷰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 번만 할게요. 수원역에서 태부씨랑 인터뷰 대결 1라운드를 펼쳤는데요. 잠깐만요, 감독님. 제가 지금 구두가 빠졌는데. 네. 구두가 빠졌어요. 구두가 자꾸 빠지네요. 선아,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직 처음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새로운 차원을 꿈꾸는 방송 보미호의 봄잡기 선아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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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